안녕하세요. 부안격포우체국 오현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기 아주 오래된 고찰로 대수사도 있고 채석강이 있거든요. 곳이 삼코스로서 여름에 오면 바닷가로 바로 있어서 참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바닷가와 어우러진 지역이라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산으로 가도 좋고 바다로 가도 좋고 진짜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